이번엔 대만에 와가지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거 대만에 와서 기분? 아,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제가 네 번째 방문인데 네,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대만, 지금 하고서 춥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만에 있을 때 와서 되게 따뜻한 대만의 온기를 많이 느끼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 향? 응, 이렇게. 아, 이거? 어, 네. 어, 응, 네. 어, 응. 어, 음, 네. 어, 음, 다가가 GORDON. 어? 그 다음은 4 지역이 한국으로 돌아가는덕이의 시기를 통해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이제 한국이 굉장히 추억요. 그런데. 근데. 또?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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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큰 프로그램 참석하잖아요. 15일 하고요. 그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촬영을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알파 뮤직 소속돼서 이렇게 큰 15일이라 이렇게 팬사인업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팬분들도 많은 기대하시더라고요. 저도 연출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因為在那兩天會有簽名會, 然後他們非常努力的準備了很多的表演, 希望大家能夠就是有所期待, 那也希望能夠達到粉絲們的期待, 他們很努力的準備了. 이번에는 대만에 와서,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저번에 대만에 와서, 카스테라 엄청 큰 거 있었어요. 대만 카스테라를 먹었는데, 제가 치즈 맛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초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코맛으로 꼭 먹어보고 싶어서, 카스테라를 꼭 드릴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왔는데, 지난 시간에 왔는데, 그리고, 카스테라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왔는데, 만약에 왔는데, 시간에 왔어요. 다른 게 어떤가요? 다른 게 어떤가요? 네. 먹고 싶은 거. 젓지 싶은 거. 뭐지 이거는? 저번에, 박스완 시켰기 때문에, 망고 빙수, 먹고 싶은데, 이번에 꼭 먹겠습니다. 응, 因為他上次來的時候, 很想要吃芒果, 剉冰, 但是因為非常的忙, 希望這次有機會, 能夠吃到芒果冰沙, 剉冰. 好吃. 好吃. 감사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제일 추운, 겨울에서 제일 추운 한파 라서, 이때 지금 대만원 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운입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가장, 굉장히 맵고, 그리고 내일다, 답변 smile이 정말 행복하麗.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passion. 지금 너무熱. 너무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3. 2,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